임신 중에 영양이 부족했던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어른이 된 후 고혈압이 되는 구조가 밝혀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도쿄대 첨단연구센터 연구팀은 쥐 실험에서 엄마의 영양 부족으로 새끼가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돼 뇌의 유전자 기능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임신 중인 쥐에게 저단백 먹이를 줘서 저체중 새끼를 낳게 한 후 새끼 쥐를 사육한 결과 대부분 자라서 비만이 됐고 고혈압도 발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엄마 쥐의 영양 부족으로 태아기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된 새끼 쥐는 뇌의 유전자의 기능이 변화해 고혈압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